제 옛날 승률은 여러분들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네오길죽입니다 뉴길죽일 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네오길죽입니다 어 장윤중아 잘 써라 진짜 코리안 스타 브루드워 어떻게 생각하냐고 약간 매니아 게임 여러분들 그 트위치 외국 형님이 물어보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매니아들은 좀 잘하는데 대중적이진 않다 어떻게 말하나요 영어 배우신 분 배우신 분들 있나요 해줘 해줘 환병형님이네요 집중하세요 오늘 프로리그에서 승률 100프로인덴 억가하지마세요 환병형님 여러분 누가 해줘라 못해줘 아 번역기 돌려야겠다 기다려 됐다 됐다 I'm not popular But they are I'm maniac 오케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환병형님 제네랩 환병형님 아 우리 또 승률 100프로라고 트위치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네 놀라지 마시고 뭐 이런거에 놀라고 그래 승률 100프로에 누가 보면 뭐 승률은 뭐 빵푸른 줄 알겠어 당연한거에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저 오늘 네오 길쭉이라고 해요 네오 길쭉 네오 길쭉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품포전 묻힌 데 느낌 났어요 개 지리긴 했음 민정 네오? 아 뭐 사람을 바보로 하니? 아니 아 나 진짜 황당해서 지금 너무 말이 안나오네요 N E 오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옛날에 그 네오 지오 네오 지오 아세요? 네오 지오로 킹홍구 파이턴을 좀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야아아아아아 우리 띠우스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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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맙죄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맙죄 아 내일 성대형이랑 맞아요 내일 성대형이랑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그전 연습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저그전 연습 좀 해야 돼 내일 성대형이랑 승륙한 승부 소 Johnny 고맙죄 아 이제 네오 지오 스펠링 지오 네오 지오 스펠링 나 없죠? 퀴즈가 안되는데? 아씨 못봤다 아 피켜봐 아 짱나게 하지 말고 아 나이 아 피켜봐 이제 타이빙 돈댑니다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가스가 부족해요 이런 뗄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데레트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아 비켜봐 얘들아 얘들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말 드럽게 안 듣네 프로그 진짜로 아 비켜봐 아 화나게 하지 말고 비켜보라고 아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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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너무 안 들어 애들이 음.. 자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했네요 경기를 아주 좋았습니다 컨트롤은 좋았어 어 오우.. 쉽지 않았다잉 앉아 원래 이런 거 막을만한데 막을만한데 중에서 그럴 때 원래 안 되는 것 같아 일단은 뭐 더블 레포 짜고 어? 뭐야 코레니까랑 레프트랑 비슷한데? 아 화 안냈습니다 화 안냈어요 여러분들 화 낸게 아니고 아니 그냥 대화 나눴습니다 프로브랑 프로브랑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화 낸게 아니에요 화 낸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화 안내요 저는 화 안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또 요즘에 게임이 너무 잘 돼가지고 게임이 또 아이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 아 진짜 모르겠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와 투팩토리 투팩토리 좀 빡한데 배려 좀 빡 아 게임 터졌다 아 드랍시가 어디야 아 아 일꾼이 너무 없어 아우면 그냥 끝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야 주제발 크리스젓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리스젓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게osp сос depths 계속되게 일치 oping 야 퀴즈가 현재는 그저 공격을 모으셨는데 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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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하게 대첩은 다 대첩이 있어요 어.. 막아진 거가 없었다 뭐야 이게 타 있었어? 타 있었는데 저렇게 병력이 많았던 거야? 이런 상황이.. 어? 만났다 아 좋았다 나 죽었다 아 우리 승훈님께서 1000엔 감사합니다 승훈님 1000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승훈님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미시락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라 있습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냉онь고섭 재현. 윤테라. 고성이 형은 십군에게 보고 싶은데 아. 십군에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안죽는식으로 한번 할께요 생더블 나 10군에 한번만 해보면 안될까나 정석승부 한번 해보고싶어서 정석으로 한번 이겨보고싶어가지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정석으로 하고 지고 약간 생더블로 이기면 자존심 상하잖아 인정? 아니요 저는 자존심이 중요한 상남자인데 상남자? 쌍남자라고요 쌍남자 노양심 빌드하는게 컨셉 아니었냐고요 상남자 아닙니다 찐타로 레더 1위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겨서 올라간단 마인드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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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바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좋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아 여기서 댄스 추는것 봐 아 개열받네 사람 감정을 독려하게 만들고 있어 죽어라 죽어 아 이거는 안 따라갈 수 없어 아 뭐해! 아 로그야 로그야 너무 아쉽다는 거야 그걸 안 따라가면 이걸 못 잡으면 어떡해 아 우리 모세형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차도 나가요 이렇게 댄스 추는 단가 얼마냐고요? 공짜입니다 공짜 쌉까링이에요 저도 댄스도 추겠습니다 오 뭐야 아니 샹 아 스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개호 형 가하잖아 우리 우리 스케어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스타만 해 근데 그게 스폰빵도 아니고 그냥 레더야 그냥 레던데 상대방 멘탈 던 드리게 만들기 룰람이 부족합니다. 나가기 좋은 레덜 할 때는 쓰지 약간 게임보단 채팅창은 없었는데 그래서 레덜 할 때는 이게 또 하나도 없고 전쟁은 막 풀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말 레덜 할 때도 거기에 온 힘을 호랑이가 두피를 잡듯이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힘을 다해서는 찐타가 똑같아요. 오늘은 찐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룰람주의 룰람주의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뭐야 파일런을 안 지었네? 아 깜빡했다. 아 그럼 뭐 데이터 하나 더 짓지 뭐.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필요한가. 좋아. 진가인 나 빼듭니다. 얼른 사업되라. 사업이 언제 되는 거야. 이러다 사업 내일 되겠어 길쭉아. 어? 사업 좀 빨리 해봐. 사전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산말지 먹어주는 거지. 자 이제 사업 됐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네오 길쭉인가. 15컴에는 여러분들 준 생더블이에요. 충 생더블. 상대 생더블한 것 같아. 조금 위기긴 해. 이프 쩡크. 좀 더 필요해. 내프 쩡크가 안 잡은 모든 gifted power. 바이로드. 어이구. 이프 쩡크. 아빨울이. 러시쩡크. Computer. 4스피ows. 러시쩡크. 러시쩡크. 정말로. 장윤철이 동생이라고? 하하하하하하 왜 놀라는 거지? 어? 놀란 놈들 이름 뭐야? 왜 놀라는 거야? 어이가 없네 뭐야 드라십이야? 드라십 드라십 싫어 드라십 싫다 자 이러면서 드라십 대비까지 완벽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네요 지금 아주 베리 굿 상황 좋아 좋아 그러면서 뭐 하겠다는 건가? 아 아 아 어떻게 하면 되네 내가 맨날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맨날 이거 멀탯도 요즘에 잘 안되면서 자꾸 멀탯 걸고 쓰고 벌어서 내는 거지 막을 거 다 막으면서 하니까 문제 없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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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진작 이렇게 했어라 장객준 너의 실력도 의심하고 진작 안전하게 했어라 소비 아 아우! 시즈머드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리버로 뭉쳐있는데 때려버리잖아 바로 막아버리길 다시 내려가지고 탱크의 뒤통수 내려버리길 가서 또 탱크 뒤통수 내려버리길 가서 마인 잡아버리길 어 개인기 좋았다 저거 안되 아니 게임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괜찮죠 상황이 상황이 나쁘지 않아 아 이제 알겠다 길쭉아 야 길쭉아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지 너무 늦게 깨달았네 아우 진작에 했었어야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우 아우 자 침착을 들어가자 자 이쪽으로 빈집 좀 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바로 순삭 해버릴게요 출발 어 야야야 왜그래 야야야야 이게 왜 터져 아이씨 아니 이게 왜 터졌지 아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우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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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자 한 번 더 들어가면 돼 괜찮아 오히려 좋아 자 출가자 살짝 날쩍이긴 하다고요 아 근데 저는 뭐 안한다고 얘기 들어도 안할 뻔하네 아 이게 초특을 대비할 그렇게 퀄리트를 치워놨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초특을 대비할 그렇게 퀄리트를 치워놨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지금 막 연구가 끝났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활용해야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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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활용해 제라 제라 내 생각은 내 목숨을 라이오 내 목숨을 라이오 아까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거 지금 끝냈어요 자, 이제 삶이 곧 됩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내 목숨을 라이오 내 목숨을 라이오 난 전투가 날 부른다 지하우스 자, 이렇게 소고하게 템프를 잡아주면서 피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여기 왜 뭐가 빠졌지 아오 오! 어? 캐릭터가 없네? 필권을 많이 뽑았나봐 자 이거 부가줍니다 부가줍니다잇 부가준빛은 전부 부가준빛은 콜슘과 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 스킬 못쓰면 진짜 아쉽죠 많이 잡은거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들 네오길죽 아 네오길죽 좀 맘에 드시나요? 게임 시원시원하죠? 아 너무 좋죠? 이게 바로 새로 태어난 네오길죽이라고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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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뭐 미네랄을 못 판다고? 아 이거 이 자연재해보소 결국 벌초 안부돼가지고 잡아냈네 견제 좀 하라고요? 아니 이럴 때 견제하는거는 별로 좋지 않아 알죠 여러분들 이럴 때 견제하는 것보다 단단하게 하이템 풀러 공격에 써준단 바인드 이게 바로 네오 길쭉 빌드죠 가자 아니 누가 자꾸 이상한 그 사행시 삼행시 하는데 그 그 혼 좀 내주세요 여러분들 자꾸 뭐 이상한 삼행시를 하고 있어 어? 삼행시 안 봤습니다 자 이정도 털었으면 또 태란 한 명 돼가지고 또 나오려고 하는구만 미안하지만은 이번에는 셋이라는 거야 셋이에다가 쏟으면서 Jenkins 트위닛 Uh Nicht b 내가 때린거 맞아? 뭐 아 ерш 뭐해서 때리는거야 안보여 말을 해주고 때려라 말을 안해주고 때려요 나도 긴장은 해야될거 아니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긴장 안하고 맞아봐 제또드로 맞아봐 아프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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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기어 냈느냐 기어 했습니다 기어 했습니다 자 이러면 천천히 키워가지고 2개가 이렇게까지 오네 오늘 텀블러 잘 받았다 잘쓴다 탱크 잘써라 잘 써 텀블러 잘쓰요 자 가자 자 템플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싸워서 템플러 없다 생각할 때 하나 내립니다 없다고 생각할 때 두 개 내립니다 없다고 생각할 때 세 개 내립니다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 더 옵니다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 더 내립니다 없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쓸게요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때 계속 날아올 거야 다음에는 돈 좀 더 써서 스팽으로 하세요 아 그래 스팽으로 할게 그래 스팽으로 하겠습니다 쏘아릿 자 이 정도 되면은 일단 다섯 개까지는 주고요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쏙 뽑아줍니다 아 이것만 너무 치나? 이 정도면 너무 치는 것 같은데 반대편 좀 가볼까 자 이번에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수리 기축 피규어 어떤가요? 피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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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풍부같은 한데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으로 쓰여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집착! 집착하게 제 처음은 다 제출할 수 있어요 너무 단단한데?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그런 용도 아닌데 아 이제 견제해야겠다 아 이제 힘으로 안되는데요 아 이제 힘으로 안되는데요 아 잘 다할게요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대도 확실히 게이머다 보니까 이게 쓰러지질 않긴 한다. 그쵸? 상대도 안 쓰러져. 그거 아마 다음 달쯤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쯤에 아마 제가 알아봐가지고. 자, 출발! 바로 이곳! 이곳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더라니. 그럴 것 같더라니. 오, 이들 많이 봤는데?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병력이 더 죽어야 되는데? 뭐가, 뭐가 이 공사 중이라서... 캐리어가 안 지키는 거야? 아유 딱딱딱딱 이거 못 봐라 제발 못 봐라 못 볼 수도 있어 정신없으면 못 보거든요 아 이걸 봐?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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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말아 손 말아 손 말아 손 말아 아 이걸 봤어 또 아 씨 못 버리는 게 말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멀티를 내놓으시오 멀티 주시오 이거 이거 내꺼잖아 빌려갔으면은 다시 갚아야지 빌려가는 거를 그렇게 막 파놓고 올려주면 어떡해 레몬티 주시오 레몬티 줘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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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방 아 12방 어 뭐야 deal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핸디캡을 주는거야 자꾸 아 나 핸디캡 제대로 먹어버렸는데 누구야 어 왜 3시를 못 깼지? 여러분들? 나 3시 아까 캐롤을 깨지 않았나? 안 깨고 왔네? 자 가자 네오 길쭉 조합 D가 막히고 네오 길쭉 뭐라고요? 캐는 멀티가 없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 더 하나 캐고 있잖아 하나만 캐면 뭐해 하나 캘바에 그냥 안 캐는게 낫다는거지 바로 없애서 1보다는 0이 좋습니다 0으로 만들어버릴게요 bordern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흑 우유 탱크 또 거기에 풀러 오면 어떻게 풀러오면 어떡하냐고 어 이렇게 부자 다 먹으면서 힘냅니다. 어 잘하는데? 이게 힘들었는데? 아 후 겨우 이겼네요 여러분들 네오길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